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SelectBox의 아이템 툴팁 포메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툴팁을 변환할 함수를 직접 지정하여 해당 함수가 변환한 툴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템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이 True일 때 유효합니다. 아이템 툴팁 포메터 속성 값으로 함수 이름을 지정하고 해당 함수를 직접 구현하십시오. 해당 함수는 선택 항목의 라벨과 인덱스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SelectBox입니다. 아이템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 값은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툴팁 디스플레이 속성이 True이기 때문에 선택 항목 목록 위에 툴팁이 표시됩니다. 이제 아이템 툴팁 포메터 속성 값으로 함수 이름을 지정하고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여 지정한 함수를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항목의 인덱스를 표시하는 예제입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선택 목록을 열고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이템 툴팁 포메터 함수에 의해 변환된 툴팁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